2부에서 계속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퐁힛 껐기 wal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민호님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장민 화이팅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팔로우 팔로우 미. 첫 공연이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찬훈이라고 하니까 크게 이런 뭐 합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찬훈이도 그렇고 둘 다 컨디션이 오늘은 좋아가지고 아 그럼요. 뭐랄까 미스터트롯 끝나고 처음이잖아요. 함성을 들을게요. 콘서트에서. 오신 분들도 그동안의 콘서트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그때까지는 함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. 오늘도 아마 어떻게 보면 첫 함성을 낼 수 있는 노래를 따라 볼 수 있는 첫 콘서트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관객님 여러분들도 되게 그동안에 좀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민호만족 장민호 이찬원 이찬원 장민호의 콘서트 첫날입니다. 첫날. 오신 분들 먼 곳에서 오셨을 테니까 오랜만에 함성과 박수와 열광의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또 즐기겠습니다. 그래야 또 보시는 분들도 즐기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. 민원 만족 파이팅! 첫 곡 잘 부탁드려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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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곡 잘 부탁드려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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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arbitrage 파이팅! 현재! 한 번씩 모른 게 아니야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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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정답은 없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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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라리라리동동 스리스리스리동동 멋진 인생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윈담당 정의정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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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저의 마음 그리고 찬원이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계신 인어 두껑대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께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불안한 내 곁에서 나를 믿어줘 그댈 위해 나는 노래 부르리 다같이 보다! 팝출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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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단이 보거라 다같이 보다! 뻔 씌고 철 씌고 차차차! 신 바다도 쿠라 차차차! 오늘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신 게 맞는지 진짜로 함성을 지은 게 맞는지!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찬원이한테도 너무너무 고마운 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. 내가 외로울 땜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? 여러분! 연성! 야, 형제야!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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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의 기쁨이야! 나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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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의 깊은 일이야! 제이어리 감사합니다 한소로 가야 돼 한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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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소로